우와 누리 세차장 왔어요 조금 무서운 세차장 지금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얘만큼 더러워야지 그래서 애벌로 물뿌리기 한 번 더 하고요 또 물 한 번 더 뿌려서 불린 다음에 위에 또 뭐냐 물 비누를 한 다음에 열심히 내꺼는 한 번 더 닦아주는 것 같아 그치? 내꺼는 한 번 더 닦아주는 것 같아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봐요 지금 열심히 물을 해서 닦고 있습니다 아 더러워 왜냐면 이 차가 출퇴근하는데 고속도로나 이렇게 시골길 달리면 아이고 벌레 벌레 벌레가 벌레가 와서 부딪쳐요 근데 단백질이잖아요 그게 세차 안하고 나버려두면 거기에 산 때문에 부식돼요 이 벌레에서 나오는 차가 빨리빨리 차가 빨리빨리 상하는 저기가 있어요 벌레에 부딪치면 빨리빨리빨리 세차를 해줘야돼요 물 물하고 불리고 비누칠하고 이따 저기 자동세차기에 들어가면은 또 샤샤샤샤샤 샤샤샤샤 깨끗이 씻어질 겁니다 씻어진다는 말이 알아듣나 씻어져 또 깨끗이 씻어져요 와 와 이렇게 밖에서 자 물 물로 하고 거품으로 하고 거품 그게 뭐지 품 시도 천천히 자 우리 짜자자 풀고 시도 바퀴 반듯이 반듯하게 돼있어 지금 아 됐어요 수도 아이고 이제 자동세차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잘 안들렸어 아 지금 우와 아 우리 자동세차 자동세차하는데 자동세차하는데 이거 뭐야 폼세차에요 폼세차에요 이봐요 폼 짜자자잔 음악이 나오네 고급스러운 음악이 나오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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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산에도 다녀오고 오늘 야외다 닿아서 차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일 출근할 때 상큼하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세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하는거 아니구요 자동세차요 이거 몇분 걸리지 4분 3,4분 5분은 안걸릴거에요 그래 그러면 순천히 걸리겠다 우리는 어 자동세차기 안에 갇혔어요 아 아 폼세차 아빠 아빠 세차기 너무 웃겨 아빠 뭔가 되게 끄덕끄덕하고 있어 되게 끄덕하는 듯이 끄덕거리고 있어 응 잘하고 있군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게 맞고 우와 저렇게 헤어어 그 세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차들이 줄을 섰어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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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돌아간다 예솔이 어 그 그 여봐 여봐 어머나 시원해 오 시원해 물 뿌리는 여기 차에 붙어있던 많은 벌레들과 먼지대가 집게 나갈 것 같아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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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공포영화 찍는 것 같아요 와 와 태풍인 것 같아요 태풍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뭐가 저거 에어 저게 또 밀려오니까 음 전쟁영화 전쟁영화 맞아 전쟁 재난 공포영화 전쟁 재난 공포영화 우와 이거 보여요 우와 와 와 이거 보여요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이렇게 찍어보는 거 오 이거 처음이긴 한데 와 와 다 된 거야 지나가면 지나가면 갔다가 또 오는 거야 이거 아니 안와 이제 이제 안와 와 근데 아직 깨끗해졌어 그래도 엄마 이 정도면 깨끗해졌어 아까 정말 저러웠거든 차 옆에 미러 열어봐 미러 절사 좀 이따가 아 아 불 켜지면 우리 이제 오 거의 다 됐어요 아 지금 지금까지 차 세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짠 짠